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부세팔로스와 베얼리코사가 지금 만났습니다. 자, 만났습니다. 드디어. 베얼리코사가 그 어떤 놈도 당할 수 없었는데, 지금 부세팔로스가 지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나는 바로 부세팔로스다. 감히 오돈이 노르코스한테 덤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자, 탐색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탐색전. 베얼리코사를 한 번 흥분시켜 보겠습니다. 흥분, 흥분. 자, 부세. 흥분, 흥분. 어? 너 왜 그래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부세 체면이 있지. 그건 아니지. 그건 아니지. 그건 아니야, 이건. 아, 정말. 다시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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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자, 다시 만났습니다. 야, 원래 그 보면은 이 와일드들은 더 세고 그럴 것 같은데, 안 그렇습니다. 너네 친구, 너네 친구였냐? 너네 친구였냐? 자, 다시 한번 싸움을 붙여보겠습니다. 아, 슬로우고싱으로? 오, 진짜 멋있다. 자, 슬로우고싱으로 봐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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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 정도 뒤로 가면서 찍어보고 싶었는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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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이거 뭐야, 아니네, 정말. 멋있지. 자, 지금 싸우지 않습니다. 둘이서. 이걸로 해봐? 아이고, 아이고, 뭐야, 이거. 누가 막 머리를 때리고 그래. 야, 멋지죠? 바로 하울리문산의 부세팔로스와 베얼리코사입니다. 싸움은 안하는 걸로. 싸우수 할 거 없겠죠? 다정하게 지내는 걸로. 자, 뭐 보십시오? 베얼리코사입니다. 오돈또라비스 베얼리코사. 아, 토르코스 부세팔로스. 와, 멋진 군충입니다. 이야, 진짜 멋지다. 이야, 멋집니다. 대략 부세팔로스는 한 70 좀 오바되는 그런 개체입니다. 자, 70 한 2, 3 정도 되는 개체. 자, 베얼리코사는 70 정도 되는 개체입니다. 멋집니다. 자, 붕아를 배경으로. 와, 멋지다. 자, 멋진 양면. 부세팔로스와 베얼리코사. 자,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찬입니다. 감사합니다.